본인 수사가 검경 국기문란이냐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언론들과의 만남을 자제해왔던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의원이 된 이후에 처음인데요. 할 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본인 수사 얘기부터 먼저 꺼냈습니다.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입니다.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합니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사에도 형평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여러 논란을 부른 발언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의원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하고 싶었다는 핵심은 저 내용 같아요. 검찰과 경찰이 권한을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에 동조하는 나라는 없다. 8월 전당대회에 수사를 끝내겠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국기문란 이 표현을 썼어요.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저기서 쓰는 게 참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럼 검찰, 경찰은 정치인에 대해서 특히 대선 후보가 됐거나 또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거나 당대표가 되려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혐의가 있고 무슨 고소고발이 접수가 돼도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 의원의 정말 자기 중심적인 저 사고 방식이 과거에 대선 후보 때도 정말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만 너무 편하게 정치 상황을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관련되어 있는 7가지 이상의 의혹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의 대선 후보로 뛰었던 분이고 또 제1야당의 거대 의석을 지금 맡을 가능성이 높은 유력한 당대표인 의원이 될 거면 사실은 가장 먼저 솔선수범에서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거기에 충분히 협조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부인하는 거고 그러나 그것은 성실한 조사를 통해서 또 검찰과 경찰이라는 준사법기관의 국가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협력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개시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국기문란이라고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이재명 후보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자기를 스스로 정당화하는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 동굴이 너무 강하신 분이에요. 물론 그걸 지지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만 국민 여러분이 대다수를 설득하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설주한 변호사님 야당 내부에서도 이걸 사법 리스크로 받아들였는데 정치 보복이고 국기문란이다 이게 마치 전당대 앞두고 본인 관련 지지층들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지 이런 해석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또 특히나 전당대회 과정이지 않습니까? 당 내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부분 아니면 그걸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잘못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말라 이재명 의원도 수사를 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수사는 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저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8월 중순까지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저는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것도 일각의 보도이기 때문에 경찰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시간을 정해놓고 수사에 결과를 내겠다는 수사는 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다른 기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사의 결과는 그 전에도 나올 수 있고 그 뒤에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한창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수사기관이 개입을 하려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강한 의혹의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그 지금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검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한 대여섯 가지 세고 법인카드 유형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여기에 빠졌지만 대장동 의혹도 지금 검찰이 다시 들여다본다고 하고 있고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 옆집 선거사무소 의혹 물론 여당이 고발한 거긴 한데 그런데 부인의 법인카드 유형 의혹을 수사하는 게 국기문란인지 이 부분은 백번 양보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좀 어폐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수사는 해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전당대회가 8월 말 정도에 끝나는데 8월 15일 정도 8월 중순 정도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김혜경 여사가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아직 수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왜 전당대회 직전에 전당대회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고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고요. 또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장동 사건도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재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상 기소돼서 재판 중에 재수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긴 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카드를 가지고 수사를 압박해 나가고 그래서 상대 당의 당대표 후보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것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라든가 우려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아무래도 공정과 상식 원칙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드려진 또는 자신의 차에 드려진 어떤 범죄 문제 이런 주가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다 같이 똑같이 형평성 있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제 질문은 어떤 특정 사건까지고는 모르겠는데 법인카드 이런 걸 정치 부복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법인카드 사적 유혹 논란에 참고인이 사망한 것도 최근 전당대를 앞둔 이재명 의원에게 낙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의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인데 이도원 의원님. 어제 JTBC가 이런 기사를 썼죠. 김혜경 씨에게 운전을 직접 제공했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숨지 김모 씨가 이재명 의원과도 직접 관련이 있고 배모 씨와는 많은 인연이 있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이거를 의매와 왜곡이고 팩트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 JTBC 보도 내용하고 이재명 의원 측의 반박 내용에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JTBC 보도는 경선 때 운전을 했다는 거고 이 의원 측은 대선 때 운전을 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경선 때는 주로 공식 기사가 없으니까 배모 씨, 5급 공무원 배모 씨라든지 다른 측근들이 할 수 있지만 상임으로 기사를 하지는 않았어도 한두 번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기사를 설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재명, 김혜경 씨는 물론이고 이재명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비상임 이사로 임명을 했고 특히 지금 수사받고 있는 배모 씨의 카드 바꿔치기에서 본인의 개인 카드를 제공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설사 이재명 의원이 나는 그 사람을 몰랐다. 설사는 몰랐다 하더라도 관련이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니까 이건 수사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지금 아마 수사하는 검찰은 대체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첫째, 이 사건은 기존에 있었던 사건이고 수사가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원칙대로 열심히 수사하겠다. 그러나 역시 현직 의원이고 또 전직 대선 후보였고 당대표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지 않고 완벽하게 수사해서 결과를 내놓겠다. 대체로 이런 입장이니까 검찰 수사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민주당 당대표 TV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특히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계양을 셀프 공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 있었던 계양을 공천 이른바 셀프 공천 관련해서 박지연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눈 것은 맞죠. 맞지만 제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본인이 출마하기 위해서 나를 추천해달라, 공천해달라 이런 얘기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당원이 한 사람이 불과하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것을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또 제가 그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셀프 공천이라고 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셀프 공천이라고 하는 표현은 애초에는 당의 부름을 통해서 계양을 해 나섰다라고 이재명 의원이 얘기했었는데 의견 낸 건 맞고 그런데 또 당시에는 송영길 전 대표나 이재명 의원의 입김이 좀 셀 때였으니까 본인이 셀프 공천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까도 이야기 나왔을 때 이재명 의원이 국기문란 자신에 대한 사법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를 국기문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정말 편하게 정치 이슈를 본다 자기 정당성이 너무 강한 자기 동굴에 빠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도 셀프 공천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사실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당원이기 때문에 의견을 낸 건 맞다. 전화통안 했다는 걸 인정한 거고요. 그런데 내가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비대위원도 아니고 또 전략 공천위원장도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공천한 건 아니니까 셀프 공천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그런데 비대위원장 그것도 본인이 추천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전화를 걸어서 계양으로 내가 가는 게 좀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인정한 건데 그러면 셀프 추천은 된 거 아닙니까? 나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셀프 추천을 했는데 그전에 대선 후보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전화해서 자기를 추천하는데 그게 영향력이 없겠습니까? 저는 내가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셀프 공천이 아니다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말장난으로 빠져나가기에는 제가 볼 때 정말 이재명 의원님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볼 때 누가 그걸 셀프 공천 아니다. 말 잘했다 생각하겠습니까? 셀프 추천은 그건 맞잖아요. 그러면 셀프 추천을 해서 그 막강한 사람이 전화해서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에서 그전에 있었던 송영길 의원 컷오프 시켰던 걸 다시 또 되돌려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로 전락공천하고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떻게 영향력 행사 없이 진행이 됐겠습니까? 정말 솔직한 게 사실은 이재명 의원의 애들의 사이다 같은 발언은 특징이었는데 너무 솔직하지 않은 자신만의 동굴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개은 의견을 많이 피력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냈지만 셀프 공천이 아니라고 또 이재명이 주장을 한 거니까요. 그 얘기까지 저희가 같이 감안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